짜잔, 짜잔, 우리 애기. 우리 애기 자기 닮아서 너무 이쁘다. 잠자는 모습은 자기랑 똑같아요. 어? 시철 씨. 어, 누님. 시철 씨. 아, 뭐야. 둘이 잘 된 거야? 제가 확 낚아버렸죠. 잘했어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세 분 너무 너무 예쁘세요.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잠깐, 잠깐, 잠깐. 형님, 형님. 우리 애기도, 우리 애기도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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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하나, 둘, 김치. 어, 린지 씨. 아, 혼자 왔어? 그럼 혼자 사진 찍어. 아, 지금 어때? 어, 재홍이랑 같이 찍으면 되겠네. 자, 여기 봐. 둘이 더 붙고. 자, 하나, 둘, 셋. 펜드사님. 아이고. 어, 인자, 인자. 너무 아름다워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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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자, 하나, 둘. 지현 선배. 이거 석지현 선배 따가워. 아, 눈이. 아, 써볼까, 우리 진짜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자, 우리 오랜만에 원수니까. 사진 하나 찍을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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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자, 빨리, 뭐야, 빨리. 넌 좀 와. 자, 찍는다. 자, 하나, 둘. 우주. 우주. 트러블 메이커 창립 이래 그 어떤 특종보다도 놀라운 특종. 드디어 이 두 분이 결혼에 꼬리냈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신랑, 신부. 선언스. 잊지현 선배 선배님. 이렇게 말하시나요? 어, 지금 이 소리를 좀.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오늘 괜찮고 어려웠던 거죠.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 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던 사실이지만 간절한 맘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I'm in love I'm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너무나 하나 둘 셋 어머님은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인데 우리는 제주도 3박 4일 언제 가요? 너 왜 맨날 제주도 촬영이야 아 진짜 나 같으면 치사해서라도 같이 가주겠네 빨리 와 거기 있을 거야? 와 주제이요 그래 가자 제주도 3박 4일 진짜 약속해요 약속 근데 우린 언제 결혼해요? 너 아직 학생이잖아 아 대한민국에선 학생이랑 결혼하지 말란 법도 있나? 무슨 여자가 청혼을 세 번이나 거절해? 내가 거절을? 미룬 거지 그게 그거지 너 졸업하고 하자고 할 거야 꼭 근데 우리 반땡자 씨는 뭘 믿고 이렇게 튕기나? 못됐어 정말 몰랐어? 난 마녀잖아 으으 마녀 놔 싫은데? 놔 이뻐가지고 지금 나는 이 남자와 연애하고 있다 난 평생 저 여자를 지켜줄 것이다 이제 나는 사랑이 두렵지 않다 자신의 꿈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랑 어쩌면 우리의 끝은 결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다 지금 우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고 충분히 행복하니까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다